네 반갑습니다! 퀴즈러분 황현입니다! 지금부터 반텐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! 반텐더 정정윤! 반텐더 정유진! 반텐더 정창훈! 반텐더 정호현! 반갑습니다! 저희가 한 달 동안 공간 준비 많이 하고 싸우기도 많이 하고 앞으로 많이 함께 공원들을 할건데 박수 많이 쳐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세요! 박수 한 번 더 하쳐볼까요? 친구들이 실수하더라도 많이 방송 들어주세요! 박수 소리도 한 번 들어볼게요! 생각보다 너무 작은데 한 번 더 들어볼게요! 네 그러면 지금부터 공연 시작하겠습니다! 졸일질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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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! 고맙습니다! 지금의 expansive 저희 공연 어땠습니까? 즐거우셨나요? 근데 여기서 아직 끝이 아니죠? 저희 총장님 한번 앞으로 모셔봐도 될까요? 총장님 위에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! 자 나중에 칵테일이 만들어졌을 때 마시고 싶은 사람 손! 너무 많은데? 너무 많은데? 자 이번 축제에서 대동제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저희 총장님을 위해서 이렇게 칵테일을 준비해볼까요?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폭탄주라고 하죠 이걸? 그래서 총장님이 여기 밧돌을 한번 쳐주실 거예요 총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장님이 하시면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카운트 다음 하겠습니다 3 2 1 박수 1 2 1 2 2 일단 잔 드시기 전에요 잔 드시기 전에 그래도 오늘 축제 둘째 날 이렇게 많은 국민들과 학생들과 함께 했습니다 짤막하게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우리 그 우리 학생들 뿐만 아니고 우리 남해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셨습니까? 네 우리 그 축제가 제가 대학 총장으로 취임한 지가 3년째 쯤 들었습니다 이제 오고 나서 우리 남해 대학 축제가 우리 남해 국민과 함께하는 축제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올해 두 번째 우리 남해 국민과 하는 축제로 이렇게 발전시켰습니다 그럼 공물성 가요라는 노래 두 번째 마디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과 남해군이 서로 발전할 수 있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될 수 있도록 대동제와 노래자랑을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남해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원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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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멋지다 원샷 원샷 지금부터 저희가 불쇼를 시작해 볼 건데 다들 기대 wine 되시나요? 되시나요? 자 함성소리 좋고 박수소리 아주 좋습니다 자 여러분 불쇼는 홍홍이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큰 함성과 박수가 필요하는 시점입니다 좋죠? 지금부터 불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컷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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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쇼 가자 여러분들 화둔 아시나요? 그 화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조명 돌 꺼주세요 돌 꺼주세요 돌 꺼주세요 네 여기까지 키스오파이어 무대였고요 많이 실수도 했고 많이 미애팟님도 있었는데 즐겁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박수 많이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이콜 1